민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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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야, 조민호. 핸드폰 어디 있어? 아... 종진호. 아이고, 저기. 아이고. 종진호. 내놔. 여기 태블릿 내놔. 그래도 아빠가 달래니까 준다. 종진호. 이리 나와. 나와. 자, 5. 내려와. 5. 4. 3. 2. 1. 그야말로 군대식이네요. 까라면 깐다, 이러면. 뭐 하자는 거야, 아빠랑? 반항하는 거야? 중독이야? 어? 내가 나한테 맨날 얘기하지. 아빠는 부모로서 역할 하다가 넌 아들로서 역할 하라고. 뭐라고? 아, 지금 육호가 사춘기잖아. 그러네. 아버님이 말씀하셨잖아. 아, 육호가. 네. 아, 육호가. 아무 말도 안 하네. 아, 육호랑. 여자들 게임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한다고? 응. 불만이 많구나, 이게. 그게 불만이야, 그게? 어? 진호야. 너한테 이런 말을 해서 억울한 거야, 너는? 왜 그래? 진호야. 진호야. 말 한마디 했는데 아빠랑. 아빠는 네 편이야, 항상. 아, 울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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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났어. 왜 줘 봐, 일로 와. 진호야. 아유, 뭔가 억울한 마음이 있나봐. 진호야. 야, 남자 새끼가 그랬다고 울어? 아이고. 어? 임마. 잘할 거야. 어딜 자? 일어나. 그냥, 그냥 두고, 두고. 엄마, 이제 소리 잘 안 들어올까요? 아빠의 공백이에요? 이리, 이리 와. 빨리 나와. 어? 빨리 나와. 잘할 거야. 빨리 나와, 빨리. 아빠 두고만 안 해. 빨리 나와. 잘할 거야. 이리 와, 빨리 나와. 갑자기 그 꼬배. 남자가 왜 그래, 알았어. 나와. 앉아. 앉아. 진호야. 아빠 넌 많이 사랑해, 그러지 마. 앉아. 앉아. 갑자기 그 꼬배.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근데 절대 안 들리죠, 이게. 야, 불어하고 떡 때문에 맛이 없어. 이거 짜자면은. 적당해, 임마, 적당해. 어머나. 아바퀴즈 올라가니까 적당히 하라고. 그러니까 또 뭐 잘해주시다 갑자기. 사랑에 이르고 또 갑자기 또. 먹어. 응? 아빠는 진호 많이 사랑해. 얼추 비슷하네. 진호. 밥맛 없어, 저럴 때는. 사실은. 사실은. 금방 풀릴 거면은 앵글이 하기는. 아빠한테. 너 나 못 이겨. 어머. 이기는 척하지 마. 자꾸 침대에서 울면 침대 뺀다. 어후, 아버지. 저희도 밥 먹기 싫을 때 있거든요. 말이 싫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응.